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이제 오늘은 아틀란타에 와갖고 공원에 가도 저희끼리 뭐 공놀이도 하고 미국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하면서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여기 뭐 찍었냐면 공원 근처에 X콜라 본사가 있더라고요 잘 보시면은 X콜라 병이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려줄게요 제가 콜라를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탄산에 되게 한창 막 빠져 살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근데 오늘 공원 다녀왔는데 제가 운동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움직이면서 노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최근에 제일 많이 웃은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웃긴 일이 많았어갖고 되게 재밌게 놀았고 황나루에 대해 우리 멤버들 운동 진짜 못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도 진짜 못하거든요 와 멤버들 진짜 못해요 저는 솔직히 반에서 항상 막 스포츠 하면은 막 항상 꼴찌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보기엔 멤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꼴찌했을 거예요 저희끼리 아마 체육대회 같은 거 열면은 진짜 평편했을 거 같아요 와 아육대회 이런 거 나가면은 그냥 열심히 응원만 하는 걸로 파이팅 파이팅